사실 이 제품은 그 유명한 뷰티 프로그램 있잖아요. 저희가 뭐 협찬을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저희도 방송 나가기 이틀 전에 알았어요. 제품도 다 그쪽에서 직접 구매해서 이미 촬영까지 다 끝난 상태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나올까? 뒤에 잠깐 나오려나?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방송을 봤는데 연구소에서 이 내용물만 가지고 아무런 편견 없이 제품을 테스트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서 저희가 내용물만으로 1위를 했습니다. 저희가 진짜 열심히 만들었고요. 헤어 컬러도 저의 10년간의 강의 노하우와 제가 배웠던 많은 팁들을 다 이 제품에 담았습니다.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이니까 한번 꼭 써봐주세요.